자 이번은 정전용량이 0.03 마이크로페르신 평행판 공기콘덴서 두 극판 사이 절반 두께 비전율 10인 비전율 10인 유리판을 극판과 평행하게 넣었다면 이 콘덴서의 정전용량은 몇 마이크로페르신가 했는데 자 우선 평행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면적을 S의 제곱미터 간격을 D미터 자 여기에 지금 공기니까 공기니까 비전율이 얼마에요? 약 1이죠 그래서 F7은 제로를 올려줘요 자 이때 정전용량을 제로를 한다면 간격의 반비례 유전율과 면적에 비례하죠 자 이 값이 얼마라고 그랬어요? 0.03 마이크로페르시다 그래서 이 값을 공기인 경우를 0.03으로 했고 자 조건 두 번째 절반 두께의 비전율 10인 유리판을 극판에 평행하게 넣었다 우리 이걸 교재에서 다뤘던 내용들이죠 이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 절반 두께 다시 말해서 2분호 1D 2분호 1D인데 여긴 그대로 두고 여기에 유전체를 채웠어요 진공유전율과 비유전율 이 비유전율이 이것이 10이다 자 면적은 그대로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경우는 일종의 뭐가 되죠? 직렬형이 되는 것이에요 간격이 변하면 직렬형 면적이 변하면 병렬형 따라서 C1과 C2다 자 그러면 이 C1은 얼마가 될까? 자 이 기본식에서 뭐가 바뀌었어요 간격만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이것은 두 배의 C재료가 된다 분모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자 이 값에 비해서 절반이죠 그래서 이것이 올라가면 두 배가 되기 때문에 0.03의 두 배 따라서 6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윗부분을 구했고 자 아랫부분은 어떻게 됩니까? 자 같은 조건인데 뭐를 채웠어요? 유전체를 채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만 추가하면 됩니까? 2분의 1 뒤에 엡시론 제로와 S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이 식에 뭐를 추가하면 돼요? 바로 비유전율을 추가하자 그런데 이 값이 얼마였습니까? 10이다 그런 뜻이야 따라서 여기에 몇 배? 10배 자 이렇게 되는군요 자 그리고 이제 합성을 해야 돼요 콘덴사 정전용량은 약 몇 마이크로페르신가 그랬죠? 그러면 직렬일 때 합성을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? 자 직렬의 합성은 얼마? 역수의 합의 역수다 그랬어요 따라서 이건 합분의 곱이죠 합분의 곱이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이 값이 얼마가 나올까? 자 정확히는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0.0 자 이 값이 나오는군요 0.054 그래서 여기에 근접한 것은 0.055 네 3번이 되었군요 네 그래서 3번이다 자 이건 뭐 우리 기본 이론할 때도 이것을 중요시 했습니다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그런 유형이죠 네 자 3번은 두 장의 무한 평판 도체를 4cm 간격으로 놓은 후 이 단위를 주의를 해야 돼요 뭐 4cm를 할지 mm를 뭘로? 밑으로 환산할 것 자 평판 도체 간에 일정 전개를 가했더니 평판 도체 표면에 2의 마이크로클룸 퍼 제곱미터 그러니까 면전화 밀도가 생겼다 그런 뜻이야 이때 평행 도체 표면에 작용하는 정전 능력은 몇 뉴턴 퍼 제곱미터인가 즉 단위 면적당 얼마의 힘이 작용하느냐 그런 뜻인데 자 이 문제도 우선 무한 평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판 모양인데 대단히 넓다 이라는 것이 몇 개 나란히 두 개가 마주보고 있어요 무한히 넓다 면적은 그리고 간격이 얼마입니까 4cm다 자 일정 전개를 가했더니 전개를 가한다는 것은 전압을 인가했다 그런 뜻이에요 전압을 인가하니까 전개가 형성되죠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된다 합시다 그래서 여기에는 플러스가 쭉 분포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분포됐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리고 이 사이는 현재 뭡니까 이 사이는 뭐 조건이 없군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공기로 봐야겠죠 아니면 진공으로 그래서 비유전율을 1로 보고 진공의 유전율만 취한다 그런 뜻이야 진공 유전율과 비유전율 또는 S 그런데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진공 또는 공기로 취급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보시다시피 플러스와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분포됐으니까 흡입력이 작용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 파는 아래쪽으로 심을 받고 이 파는 위쪽으로 심을 받기 때문에 이 표면에 심이 얼마냐 이것을 우리는 정전응력이라고 해요 정전응력 자 이 공간의 전기세기를 전화밀도로 구한다면 이러한 질이죠 단위면적당 전기량을 진공의 유전율로 나누며 이것이 바로 단위면적당 정의로서는 밀도 즉 전개세기다 그런 뜻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단위면적당 심을 구할 때 2분의 1 이재업으로도 구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자 전화밀도가 뭐와 같습니까 전수밀도와 같다 이것은 진공 유전율과 전개 자 이러한 관계가 성내비되죠 자 이것은 뭐 우리 정전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론 전화밀도 전수밀도 그래서 진공 유전율 자 이 관계를 여기다 적용하면 얼마가 돼 2의 에피론 제로의 전화밀도 제곱이죠 또는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가끔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공식이 많습니까 하는데 이걸 중요하니까 그대로 항상 이 문제만 낼 수 없잖아요 그냥 모양을 조금씩 바꿔서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번 문제는 여기에 전화밀도가 주어졌고 심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바로 이걸 이용하자 그런 뜻이야 이 식을 그대로 이용합시다 자 전화밀도가 2의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 쿨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곱 자 우리가 진공의 유전율은 이건 뭐 상식이다 그랬어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8점 8,5,4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6승의 제곱이니까 12승이죠 이렇게 약분돼서 이거 약분되면 8.854분의 1 이렇게 나오겠군요 간편하게 자 이걸 계산해보면 0.2588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와 가장 근접한 거 0.26이 나오겠죠 그래서 3번에 2번이 됩니다 donc 1 6 6